아, 무슨 놀이동산이야! 제 사심을 좀 채울 겸 제가 아빠를 모시고 놀이공원에 왔습니다. 아, 신나게 신난다! 야, 완전 너무 예쁜데? 셀카를 찍는 이유는? 우리 외모도 이제 자신이 생겼으니까 좀... 아니요! 여보? 아니, 아빠! 저기로 가요. 똑같이 한 거예요? 비슷하지 않니? 모델이야? 1만 10까지 할 수 없게 팀 우승! 두 번째는 신인왕에 꼭 도전해보시고 부산의 신세대 포수 홍성훈이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 시간을 편하길 바란 모든 게... 영광입니다. 선배님 영광입니다. 선배님 영광입니다. 선배님 뭐 어떻게... 어떻게 좀 얘기해주세요? 저에게 사실은 이 신세계는 자세계의 상담을 받았지 않습니다. 아버지님, 드디어 이쁘게 뭐idir? 우리 사서 삶을 김에? 감사합니다.